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대학 등록금은 올라가는데 대학교 졸업장의 가치는 낮아지는 이 현상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특히 심각합니다. 미국은 특히 대학교 졸업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많고 그래서 미군들 중에서 상당수가 사실은 대학교를 위해서 미군을 가는 것이죠. 이게 보시면 미국도 가까운 시점에 다른 개인신용대출이나 자동차 대출이나 그걸 이제 다 뛰어넘어 버린 게 뭐냐면 바로 학생들의 저기서 학생이면 대부분이 대학교겠죠. 대학교 대학생들의 대출이라는 거예요. 그 금액이 이제 너무 많이 차지해버렸다. 그러니까 그 비용 자체가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이제 뭐 적당한 집에서는 군대를 갔다가 네 군대를 갔다 오면 이제 대학교를 사실상 공짜로 해주니까 미국은 그 혜택을 보겠다라는 것이죠. 야 미국도 심각하다. 이게 미국 기준으로 중위소득 남성의 그 소득 대비 미국에서 학비가 어느 정도로 올랐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가까운 시점에 이제 사립대학교를 넘어버렸죠. 자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에 그 4년제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6천만원이 넘어가네요. 와 4년 비용이겠죠. 6천이 넘어가는데 한 6천 전후인데 그게 남성의 중위소득 연간 중위소득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언제 뒤집혔냐. 이게 항상 이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면 2000년대 중후반에 확실히 뭔가 변곡점이 왔죠. 자 사립대 4년 동안에 다니는 그 비용이 2005년만 하더라도 2만 8천 7백 달러예요. 2만 8천불이죠. 그런데 그때 중위소득이 3만 1천불이에요. 그리고 그게 뒤집어진 게 대략 한 2008년 2009년 정도죠. 그때 중위소득은 3만 3천. 그 다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오히려 내려가서 3만 2천불까지. 그 상황인데 그때 대학교에 사립대 4년 비용은 3만 3천에서 3만 5천, 3만 6천, 3만 7천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점에는 이제 중위소득이 4만 5천 불인데 대학 4년은 5만 불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7천만 원이 넘는 거죠. 와! 물론 이제 미국에서 공립을 가면 그나마 한 3천 5백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공립은 언제 바뀌었냐. 저기에서 보시면 1970년대, 80년대 정도로 보면 그때 중위소득이 이제 1만 불일 때 그때는 사립대가 4천불, 공립대가 2천불밖에 안 돼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가치가 올라서 그런 건지 근데 적어도 미국이라면 그 가치가 올랐을 수는 있어요. 소득이 대학교를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만큼 이제 대졸자가 흔해진다는 것이겠죠. 대학생 1년간 학교에 다니는데 드는 평균 비용은 2000년 이래로 59% 상승했다. 이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안희정. 안희정이 이제 자기 자서전인가 거기에서 예전에 밝혔죠. 실제 저도 이제 기억이 나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솔직히 그냥 지잡대나 웬만한 대학을 다니면 그래도 대학생이라고 봐줬어요. 그리고 그런 대학생은 정말 가장 꼴등 대학, 전문대학 정도가 아니면 방학 때 과외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중고등학생들 정도를 과외를 하는 거죠. 많이 안 받아도 그 과외를 여름방학 때 하고 그 비용으로 등록금을 웬만큼 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희정 때는 더했던 거예요. 그 안희정만 하더라도 당연히 그건 최상급의 대학을 서울대를 나왔겠죠. 그 서울대 연구대 정도면 방학 때 잠깐 일하면 그걸로 과외를 하면 등록금을 다 메꾸는 거예요. 근데 안희정은 그때 과외가 아니고 노가다를 했나? 노가다를 해서 방학 때 노가다를 잠깐 해서 등록금을 메꿨다.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실제 80년대, 90년대에 비하면 지금 대학 등록금이 엄청 비싼 거예요. 소득 대비로 본다면. 그때는 대학생이라고 하면 대학생이 적었기 때문에 방학 때 과외를 한다든지 아니면 과외가 아니라도 몸 쓰는 일을 해도 방학 때 정도만, 두 달 반, 두 달 정도만 바짝 해도 등록금을 메꿨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게 안 되죠. 근데 그건 미국 역시나 마찬가지로 폭발적으로 등록금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당연히 미국인들은 학사하기 이상이 흔해졌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사실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대학교 졸업장은 뭐 가치가 있겠지만 전문적이지 않은 영역에서조차도 대졸자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뭐냐면 쟤도 그냥 평범한 일인데 대졸자예요. 그러면 다른 애들도 대학교 졸업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전문적이지 않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그냥 대졸자 자체가 흔해졌다는 거예요. 그 학사하기 이상을 가진 사람들의 고용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했다.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정도까지는 그게 조금 느리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이나 일본은 그나마 대학교 졸업장이 그만한 가치를 그래도 하는 것이고 근데 한국은 진짜 문제죠. 중간 이하의 대학은 사실은 등록금은 똑같이 비싸요. 지방대에 뭐 지잡대 허접하다라고 해서 하위권 대학이라고 해서 등록금을 한 달에 분기로 해서 10만원씩 5만원씩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도 사실은 다 비싼 건 똑같아요. 문제는 우리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선진국과 다른 게 너무 많이 흔해하니까 이제는 진짜 배달하는 사람들도 그냥 길 가다가 배달하는 사람 물어보면 계속 배달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대학교 졸업장이 웬만큼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지금 그냥 대학교 졸업장이 없는 고졸이 굉장히 흔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뭐 동네에 무슨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다 어디 대학 나왔고 뭐 웬만한 대학도 나왔고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 어떤 국가보다도 대학이 남발된 나라죠. 여기에서 문제가 이거예요. 그나마 미국이나 일본은 군대라도 없잖아요.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경쟁도 남자, 여자가 똑같이 사회로 많이 진출하면서 경쟁을 한다고 할 때 경쟁도 동등하고 시기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사회로 나오는 것도 그래도 남자, 여자가 동일하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그 어떤 국가보다 대학교 졸업장은 남발된 상태 대학교 졸업장의 가치는 낮아진 상태에서 더 문제는 심지어 남자는 졸업까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자보다 불리하고 졸업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불리하고 그 다음 그게 마찬가지로 취업에서도 불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남자의 중간 이하의 대학의 가치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거의 쓰레기가 아닌가 4년이라는 시간 날리죠. 그 다음 돈 날리죠. 그 다음 하지만 취업은 안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고절 일을 할 수가 있냐. 아니죠. 그래도 빚이 생기고 많은 일을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일부는 대출로 땡긴 친구들은 보통 대학교 졸업하고 그 대출이 살아나는 형태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꽤 많은 경우는 뭐냐면 취업을 시작하면 상환이 시작된대요. 자동으로. 그러면 어설프게 비정규직에 적당한 일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상환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게 부담돼서 지금 아예 괜찮은 곳에 이력서만 넣고 괜찮은 곳이 아니면 아예 취업 자체를 안 하는 젊은이들이 꽤나 있대요. 왜냐하면 취업이 시작되면 그 순간부터 이제 상환을 해야 되니까 월급에서 일부를. 그러니까 그게 아예 비정규직이나 애매한 중소기업 정도에서는 시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얘들이 그냥 남아버린. 그래서 대한민국은 진짜 답이 없다. 구조상으로. 물론 세계 흐름이 다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는 더더욱 최악의 상황이다. 그래서 이 대졸자의 가치가 이렇게 낮아진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 정부도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정답으로 보면 대학교 한 3분의 1로 줄이고 그 다음 3분의 1로 줄인 다음에 오히려 대학을 가는 친구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주고 그 친구들이 이제 빚에 최대한 덜 부담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집중해서 주는 소수의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주는 식으로 가야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친구들은 대학교를 적게 가고 적게 가는 대신 그 친구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자리가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야 되고 그런데 그 일반적인 일자리가 대졸자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낮을 텐데 그 평균 임금을 올려줘야 되고 자 여기에서 정부는 이도 저도 못하는 거야. 자 첫 번째로 대학교를 못 줄여. 그 사학에 이해관계가 있고 다 정치인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을 못 줄여. 마찬가지로 교수나 교직은 일자리도 있죠. 그 다음 대학교를 못 줄이는 상태에서 또 고졸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면 그 고졸이 그래도 급여가 꽤 가정 꼴일 만큼 괜찮은 급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졸 일자리는 또 마땅치가 않아. 그 위험이 있어. 그 위험한 일 혹은 고졸 일자리에 대해서는 안정을 보장해 주려면 또 세금이 많이 나와. 세금 전체가 나가면서 비용이 올라가. 그 다음 그렇게 안 해주면 고졸 아이들이 하기에는 너무 위험해. 미래를 담보 못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못 가죠. 못 가니까 사람이 부족하고 외국인 노동자로 일단 땜빵하고. 그러니까 고졸을 늘려서 정상화시키기도 우리는 구조상으로도 답이 없고 지금처럼 두면 진짜 대학교를 다 나오지만 그 대학교를 나온 아이들이 그냥 배달하고 그냥 공장 일하고 기술 배우고 아무 쓸모없는 4년 시간만 날리는 헛된 시간만 날려버리고 진짜 국가의 구조로 본다면 우리가 심시티로 본다면 대한민국은 그냥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맞죠. 다시 짜야 돼요. 구조 자체가 답이 없이 그냥 너무 멀리 와버렸다. 대학교 구조만 보더라도. 감사합니다.